아 내 나이가 몇인데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.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. 뭐야. 아저씨 누구예요. 그 핸드폰 노숙주가 갖고 다니면 어느 최신 기준으로. 언제나처럼 진하게 암에 한잔 부탁해요.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. 그만둘 좀 싸워. 동네 사람들 다 깨어나잖아. 무슨 일 있으세요. 세상 살면서 마음 편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다. 어머 멋있다. 뭐가 저기 저 조각랑 배우 아니야 생긴 게 완전히 배우 필이야. 저 사람 책을 쓴다던데. 어머 더 멋있어. 좋은 아침이에요. 싸움 좀 해 주셨어. 억지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서 가야 한다. 오케이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. 엄청 똥꼬집이 있어. 아저씨 제발 가운. 사부님. 지금부터 악력을 기른다. 바빠요? 아 잠깐만. 김대리 서류 카피 좀 해오고. 윤과장 저 ppd 작성 어떻게 됐어? 어 왜 급한 거야? 비 which 어떤 행동 dafür 신청 하신 분야? 삶의 개고자. 삶의 개고자. 삶의 개고자. 삶의 개고자. 삶의 개고자. 삶의 개고자. Workshop. 삶의 개고자.